왔어! 5짱 이상이야, 5짱 이상이야 와, 이거 사이즈 되겠다, 진짜 빨리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어마어마, 우와! 이게 뭐야! 자, 선생님 말씀으로 가끔씩 감당이 안 되는 대물이 나오는 포인트라 합니다 뭔 대물이야? 감당이 안 되는 대물이 나오는 포인트라 합니다 가끔씩 아, 감당 안 되는 거 한번 잡아보고 싶다 감당이 안 되면 낮아야죠 왔어! 야, 무작이 크다! 와, 프릭 치고 나가는 거 봐봐 사고 한 번 친다! 5짱 이상이야 5짱 이상이야 5짱 이상이야, 5짱 이상이야 5짱 이상이야, 5짱 이상이야 와, 감당 안 돼, 감당 안 돼 와, 프릭 치고 나가는 거 봐봐 와, 이거 사이즈 되겠다, 진짜 와, 터졌어! 와, 터졌어! 오, 있어, 있어, 있어! 와, 장난 치고 있어 와, 장난 때리는데? 와, 얘 봐라 오, 얘 봐라 오, 뒤를 치는 거 봐봐 오, 크다, 이거! 하나 왔다! 오, 감당 안 돼, 감당 안 돼 아직까지 감당 안 돼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아직까지 감당 안 돼 와, 안 감겨 드래기 가물라고 하지 마, 가물라고 하지 마 욕심내지 마, 수돈아 후킹은 됐어 천천히, 천천히 충분히 후킹은 됐어 아, 이거 채비를 내가 해가지고 불안하네 천천히, 천천히 뭐야 우와 이거 뭐예요? 오,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예요? 이동국! 열기, 열기 열기 무겁잖아요 무겁지, 열기 무겁지 무기야, 무조건 야, 잡아내! 이거 잡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되게 뚜껑한 거 봐 커 보이는데? 오, 커! 이게 뭐야, 열지 열기를 사랑하는 분들 열기 열기를 사랑하는 피창자 여러분, 제가 잡았습니다 열기를 사랑하는 열기를 사랑하는 자, 수고로 올라옵니다 최소 5자 이상입니다 야, 이거 씨, 이상한 고기 아니겠지? 네? 이상, 축축! 아까 하다가 안 해 이상한 고기일까 봐 보인다! 뭐야 이거! 보인다! 뭐야 이거! 감당불가 수고니도 버거워한 어마어마한 녀석의 정체는 광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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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씨! 개광호다! 광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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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씨! 개광호다! 우와, 광호야! 우와, 소세지! 빨리 봐, 너무 커! 너무 커! 우와, 소세지! 빨리 봐,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우와 너무 커 너무 커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아 무서워 감당하네 우와 우와 이게 1등이다 우리 1등이다 우와 우와 이야 이야 목아웃 끝났어 끝났어 이야 이야 목아웃 이 정도 못 들겠어 무거워 무거워 이야 디지리 디지리 이야 한번 들어 보세요 아 못 들었어 우와 어정불문에서 끝났네 어정불문에서 끝났네 야 어정불문인데 이거 큰일 났다 끝났어 끝났어 전 무게를 몰르 강호 잡아야돼 우리 이야 진상 디지리 우와 힘도 세 이야 이런드린다 이야 또 또 나올 수도 있어 이제 내려놓자 내려놓자 아 이거 모자릴 것 같은데 그전의 기록이 이경규 씨의 80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참 인천 에이 에이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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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근 대강호 80위! 80위! 이거 다 다 해놨네. 도시 여부 국내 기록입니다. 경기연코 또 깨졌어. 내 거는 서양, 여기 동해안 거잖아요. 남이 아니라 타이가 달라요. 여러분 진짜 2021년에는 모든 쪽이 강호 기운 받아서 큰 일,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늘 대박이 터질 거라고 믿음을 질차했습니다. 항상 도시 여부에서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하나, 둘, 셋. 아마, 아마? 수고니고다 큰 거 아니야? 빨리 찍어주세요! 빨리 찍어주세요! 빨리! 됐어, 안 됐어. 수고나, 이제 들어가서 자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참돔 잡아야 돼요, 형님. 못 잡으면 뺄게요. 참돔 잡아야 돼요, 형님. 못 잡으면 뺄게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근데 참돔 진짜 못 잡으면 진짜 웃기겠다. 야, 고니혈이. 역사가 왜 이래. 주문, 주년, 노참동. 피트? 피트. 고니트요. 고니트. 고니트. 수고니 형은 그만 잡아, 이제. 아, 잘해요, 이제 형이. 참돔 제발. 오이, 와, 멋졌다. 봐봐, 더 봐봐. 참돔이야, 참돔이. 잔치네, 잔치. 참돔이는 뺄지 지킵니다. 참돔! 대당하다고. 야, 뺄지 지키네요. 대당하다, 대당하다. 일단 뺄지 하나 갖고 가요, 수근이 형. 쌀한도. 아, 이거 참돔이다, 이거. 아, 뺄지만 지키면 된다. 아이고 맛참도마냐 미치겠어 이거 아이고 맛참도마냐 미치겠어 이거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 이거 계속 잡곡기만 나오네 이거 됐어 누웁니까 아 왜 이거 누웅이나 나오는데 나 안 나오냐 자 김무쿠로 뺏기 지키나요? 지킬 것 같습니다 지켰어 지켰어 야 너만 지키면 어떡해 야 너만 지키면 어떡해 이 덕판생이 어제보다 오늘 더 무서워요 옆에서 아침에 분명히 설렁설렁 하자고 히트 와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은 거 같은데 그냥 그래 참돔이냐 한창돔 뺏지만 지켰어 자 이태원씨 황금팬디 지켰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켰습니다 아 진짜 안 뺏겨 낚시 재미로 합시다 메달 다 빼고 게임을 너무 게임하려고 왔다 한마리 왔다 한마리 왔다 한마리 왔다 한마리 오 아 이건 참돔이다 자 참돔이냐 자 참돔이면 맨지 지킵니다 어우 자는거 봐부 어우 자는거 봐부 어우 참돔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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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크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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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켰어 자 이태원씨 황금팬디 지켰습니다 아우 만세 내가 한 수에서 군이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람 구실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생에서는 도움 안될거 같아 감는걸 잘 못하나? 드래그를 풀고 감고 있는거지? 응 약간 부부의 세계 보고 있는거 같아 아 진짜 부부끼리 낚시하면 안되겠다 안돼 부부끼리 낚시하면 안돼 부부끼리 낚시하면 안돼 황금이 히트 황금이 히트 황금이 히트 어 히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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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잡으면 돼 여리야 버드 말고 그냥 하나만 잡으면 돼 히트 히트 와 우리 신랑 히트 와 우리 신랑 히트 와 우리 신랑 히트 오우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와 좋아 신랑 신부 히트 어허 합동 히트 딴딴따단 딴딴딴 어허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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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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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성대 와 수근형 뭐여 히트 이거 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히트 히트 오우 와 수근형 뭐여 히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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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꺼 또 의문이네 엄청 커보이네 아니 수근형이 뭐지 저거 또? 또 광어 보는 거야? 으잉? 이거 봐 참동 아니죠? 오우 여기 크다 열기 아 열기 열기가 크네 엄청 크다 열기 어이구야 무게를 아주 쎄기를 박는구나 그냥 쎄기를 박는구나 그냥 따라갈 수가 없다 압도적이네요 오우 지금 무게가 20kg인데 500kg이야 어? 아 아 오늘도 딸 가능성은 없고 가보지기만 기다려야겠다 실례합니다 저 광어협회 회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광어협회 회장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어를 잡은 친구한테 해가지고 총무게에 광어를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광어 회장으로서 안됩니다 이걸 하자고 어제 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빼세요 예? 빼라고요 당신 때문에 어디다가 손을 올리고 그러세요 어디다가 세요 예? 야 광어협회 회장한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뭐 어디에 협회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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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 내가 왜 없어 니가 아주 사달로 해놨어 이 대회를 만들었다고 혼내주세요 야 이제 광어협회 망신입니다 야 광어협회 부회장님 아냐 아 그러세요? 아 여기 지금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 이 손을 외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광어협회에 광어를 왜 자위에 집어넣는다고 제가 자위에 집어넣는다고 제가 자위에 집어넣는다고 이게 아니었잖아 이마 너 이놈 너 이놈 아 마음을 와 홍길바일 와 홍길바일 홍길바일 정구심장이야 홍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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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빛에 속도록 감사합니다 빛에 속도록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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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심장 정말 еп 고맙다 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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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омпании 제